1. 단점, 쇼핑을 했다. 1. 단점, 쇼핑을 했다. 3. 단점, 쇼핑을 했다. 3. 단점, 쇼핑을 했다. 4. 단점, 쇼핑을 했다. 3. 단점, 쇼핑을 했다. 탑 같은 경우는 저쪽식으로 하고 이거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요? 이 모양? 그 모양을 안에서 고정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이 안에 고정시킬만한게 완전 네모난거? 네모난 과자에다가 이렇게 붙여야 아 그게 맞는거 같아요 그거 하면 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? 그래서 네모난 과자를 안에서 어차피 똑같이 쌓아버리면 더 넓게 이렇게 조금씩 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접착만 해보면 옆에 이렇게 다 붙여버리면 되니까 일단 2번? 솔직히 난이도는 제일 쉬울거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벽을 세워야되는거잖아 이런 벽들을 아 당장? 이런 루버들 루버있는 중병을 만들 수 있고 어 예쁜건 이게 제일 예쁠거 같게 디자인처럼 그거 키스스 여기 여기 위에 올라가는게 다 키스스 더라고 오빠네 혹시 돈이 얼마정도 할거 같나요? 20만원 근데 조회수로 살려야돼 조회수로 10개니까 3,000원 3,000원 하나? 응 조그던걸로 팔거 같으니까 그러면 1,200원 1,200원 2,200원 2,200원 이거를 주겠어 우리 계복하고 마시고 3,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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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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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저희 오이티 얼마였어요? 3,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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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200원 4,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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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2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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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interconnected? 6,200원 5,200원 6,200원 6,2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